당신은 건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것입니다. 18절까지는 남자의 유출병, 또 33절까지는 여자의 유출병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단순하지만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다. 이거 오래간만에 한번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연결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될 게 없잖아요. 뭐로 연결돼요? 말씀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무슨 뜻이겠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창조의 완성은 사람에게 있는데 왜 사람이 창조의 완성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고 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이고 하나님 말씀이 단절된다 그러면 그건 망하는 거죠.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됨. 그런 게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잉태된다. 그랬더니 말이 안 되잖아요. 처녀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런데 누가 보면 1장 38절 보니까 주의 여정입니다. 자기 자인을 낮추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왜 태도가 좋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우리도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쭉 있는데 지금 레유기잖아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인생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종대기를 추구합니다. 그 전자 가지고 보자는 거예요. 남자의 유출병입니다. 사실 내용은 되게 민망한 내용들인데 아침부터 이거 하기가 좀 머리가 아픈데 그래도 해야죠. 만성적인 유출과 설정, 정액이 나가는 거. 하여튼 몸에서 뭐가 나가는 거를 불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남자의 유출병 그러는 거는 비뇨기과적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성적 질병이에요. 성병. 성병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나온다 그럴 때 주석 같은 데 보니까 임질 같은 거래요.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3절 한 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즈.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남성의 생식기를 말하는 것이고 흘러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게 만성적인 유출이죠. 그러니까 이게 질병이죠. 성병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속옷을 안 입던 시절 아닙니까? 이때는 없으니까. 그리고 광야는 건조하기 때문에 뽀송뽀송합니다. 그래서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의 위험성이 있죠. 속옷도 안 입고 막 안고 막 이러다 보면. 그래서 4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남자의 유출병이 있는 거. 남자의 성병이 있는 남자들. 눕는 친상 부정하다. 뭐 당연하죠.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팬티도 안 입었다니까요. 접촉한 옷도 부정하다. 물로 씻으라. 침 뱉은 것도 부정하다. 안장. 말 안장 있잖아요. 안장도 부정하다. 그다음에 접촉한 모든 것이 부정하다. 몸 아래 접촉했던 것이 다 부정하다. 손 씻지 않고 만진 것도 부정하다. 그러니까 부정에 대한 얘기들이 4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옵니다. 전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이야 의사들 찾아가면 또 되는 문제들이니까. 영적인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것 중에 유출병같이 나쁜 것이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손 씻지 않고 여기 유출병 때문에 손 씻고 이런 거 되게 유태인들이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왜 너희 밥 먹을 때 손도 안 씻고 먹냐. 그러면서 제자들 혼내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18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지. 이게 들어가는 게 더럽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읽어드릴게요. 19절.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이게 영적인 문제죠. 씻지 않고 먹는 게 왜 사람을 더럽지 못하겠어요. 속을 더럽게 하는 거고.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이런 게 영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출병인데 이거 영적으로 해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속에 더러움이 있거든요. 더러운 거 뿜어내면 살지 말자는 거예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뭡니까. 살인, 간음, 음란 이런 거죠. 죽이려고 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 단절해야 되겠죠. 자꾸 말하지 말고 생각을 표현하지 말고. 도둑질, 거짓증과 비방 이런 거죠. 이것도 자꾸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그런 거 있죠.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문제가 있잖아 이거. 이런 것들이 사회를 더럽히고 공동체를 더럽히는 거지. 피지 않은 손이 아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도 말과 생각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접촉하면 어떻게 되느냐. 질그릇은 톡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흡수가 되잖아요. 아깝지만 깨버리라는 거예요. 나병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무 그릇은 씻으면 되죠. 그러니까 잠깐 씻고 깨트리라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신을 깨트릴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깨트려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능력이 임하면 내가 깨집니다. Not I, but Christ, and I, which.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되잖아요. 권능이라는 말이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에서 나온 게 다이나마이트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자아가 폭파되버립니다. 내 자아를 폭파시켜버리고 또 예수님의 생명수 보혈로 우리를 씻으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자아는 폭파되어야 될 자아. 그리고 나의 더러움은 예수님의 생명수와 보혈로 씻어야 될 자아. 그래야만 속에 있는 더러움이 나오지 않고 공동체를 더럽히지 않는다. 이 말씀입니다. 1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에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지니라. 그런데 나병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나병은 깨끗하다고 판정을 제사장에 하죠. 그런데 유출병은 개인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숨기면 모르잖아요. 자기가 유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남이 모르죠. 자기 몸에 있는 거 자기밖에 모르죠. 스스로 정결의식을 가지라.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유출병이 있을 때 반드시 흐르는 물로 씻으라. 이런 게 나옵니다. 유태인들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흐르는 물. 그래서 탕문화가 있는 데가 되게 병이 많아요. 로마도 병 되게 많았어요. 목욕 탕문화 거기서. 탕에 들어가면 황제들도 정병으로 죽은 애들 되게 많아요. 그게 탕문화. 생각보다 여러분 일본에 병 많은 거 알죠. 깨끗하게 보이죠. 일본이 매독 같은 게 요즘에 막 퍼진다고 그러네. 이유가 뭐냐. 탕문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깨끗한 척하면서 탕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는 데는 병이 되게 많아요. 유태인들은 철저히 탕 안 들어가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 요즘에도 그럴 때 의사들이 손 씻을 때 흐르는 물로 씻으라고. 이렇게 틀어놓고. 똑같은 원리죠. 흐르는 물이 중요한 원리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탕 좋아해서 들어가시는 분 들어가십시오. 저는 설렁탕 외에는 탕을 별로 안 좋아해서 샤워가 좋다는 거예요. 샤워가 정경적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깨끗하게 놨잖아요. 그러면 제사에게 가서 스스로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 제사한테 가서는 그냥 제사드립니다 그러면 목적이 뭔지 잘 모르잖아요. 약간은 좀 익명성을 표시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속죄죄와 번죄를 드리라. 속죄죄는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한 것들을 속죄하고 번죄는 뭐예요. 다시 한 번 헌신하겠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유출병은 이렇게 처리하라. 13절부터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래를 샌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여덟째 날에 삼빌기 두 마리나 집빌기 새끼 두 마리를 자기를 가여 가져다가 회맘문 여우와 앞으로 가서 제사에게 줄 것이오. 제사에게 그 한 마리는 속죄죄로 다른 한 마리는 번죄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어 여우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이게 이제 질병으로서 만성 유출에 관한 얘기예요. 성병에 관한 얘기고 그다음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설정이 있잖아요. 정액에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정상적인 거잖아요. 정상적인 유출 이건 질병이 아니죠. 그럴 때도 원칙이 있어요. 전신을 흐르는 물로 씻으라는 것과 또 하나는 하여튼 씻으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 깨끗하게 씻으라. 씻지 않는 건 안 된다. 전신을 씻으라. 흐르는 물로 씻으라.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치마에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여튼 성경은 변화별라까지 다 설명을 합니다. 이거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종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유출병이 일종의 성적 질병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개념 중에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다고요. 안식인데 안식. 안식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이 시브리 개념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을 잃으면 음란해진다는 거예요. 참 이게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니까 안식을 거의 성경은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안식을 무조건 지키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안 앞두고 공감이 아니잖아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억지로든 뭐든 간에 안식을 지키면 건강해져요. 안식을 지키면 생명이 충만해진다고. 만약에 안 지키면 돈 벌고 싶어가지고 자기 욕망 때문에 안 지키면 건강 잃고 생명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보세요. 안식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피로해지죠. 피로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두 가지예요. 음란과 불안이에요. 피로한 사람이 음란해지고요. 피로한 사람이 불안해집니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사회가 이게 둘이 붙어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얼마나 피로합니까? 그러니까 피로를 풀려고 술집 가잖아요. 술자리 가서 음단패설하고 다 연결되고 음란 아니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속을 보세요. 술 마시면 편안해져요? 엄청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히브리 개념이 제가 볼 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식이를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출혁기 20장에 나오는 식별명이 나오잖아요. 그 안식이를 붙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룩하게 지키면 음란도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이것이 해결책이다. 그러므로 쉽게 얘기해서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이렇게 죄악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안식하십시오.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그러면 다 이길 수 있는 힘, 생명이 충만해지고 건강이 충만해지고 하여튼 최고의 건강의 답은 안식이래요.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류를 나눌 때 생명이 충만해지고 건강해진다.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대기를 추구합니다. 그다음에 여성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의 유출병이 19절부터 나오는데 여자의 만성 유출과 이건 병으로서의 만성 유출이고 또 하나는 생리, 생리죠, 생리. 여기 25절 같은데 불결기라고 나왔는데 생리, 생리, 생리기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 부정하다 그러는데 이것도 그렇죠. 임신해서 이렇게 악이 낫는 출산이 부정하다 그러는 건 뭐예요? 여자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유태인들은 딴 데도 그러지 않나? 여자 생리기간 동안에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왜냐하면 의사들 얘기가 그러네. 자궁벽이나 질벽이 약해져서 상처와 감염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남자들이 안 건들지. 그렇죠? 그래서 외부적인 자극이 없도록 또 하나는 청결함. 여자가 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렇게 생리기간 중간에는 외부적인 자극이 없도록 또 하나는 청결함. 이걸 꼭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악용하는 케이스가 있죠. 라헬이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31장에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가잖아요. 들키버렸어요. 들키면 죽죠. 그랬더니 라헬이 자기 드라빔을 밑에 그냥 내려놓고 깔고 앉죠. 깔고 앉은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 일어나 그랬더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31장 35절이네요.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르쳤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이런 거는 속이지 않거든. 그런데 이건 사기치린 여자가 돼버렸죠. 라헬이. 그러니까 악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주셨던 제도를 악용하는 거. 이런 거. 그 정도로 이걸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나머지는 남자의 성평하고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누웠던 자리에 앉았던 자리에 다 부정하다. 19절에서 23절까지. 2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교람이 전염되면 이랬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신상은 다 부정하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유출병. 이건 병이죠. 병. 병으로서 계속. 요즘에는 하혈하는 거죠. 하혈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치유받으면 이건 또 누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속죄자 번제들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교리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교리를 지느냐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교란 때와 같이 부정한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 남자들하고 똑같으니까 복사한 걸로 넘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정결법과 자유의 문제. 정결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우리 자유는 잃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유롭게 네 멋대로 다 해 그러면 더러워지잖아요. 정결이 깨져버리는 거. 여기서 형식과 본질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같은 거 왜 억지로 줬어요. 왜 이렇게 정결법 같은 걸 억지로 줬습니까. 우리는 이에 납득 공감을 못하지만 이대로 순종하면 생명이 충만해지고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예요. 생명이고 목적은 건강이라고. 그래서 우린 잘 모르니까 어린애 같아가지고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 이걸 억지로 지키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항상 맞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과 건강을 얻기 위해서 형식을 또 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걸 부르치려고 그러다가 그냥 당신은 건강합니까 이렇게 붙였는데 말장난이에요. 아까는 불결인가 불쌍인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불결하다고 여길 것인가 불쌍하게 여길 것인가. 이 긴장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예를 한번 듣나 보면 친약성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한번 보십시오. 강도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이 사람이 다 죽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아다시피 부정한 게 뭐예요. 시체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는 예배들이로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지금 부정한 거를 만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이거 형식이거든. 자기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배 안식이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과 건강을 위한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제사장은 불결하다 그래서 부정하다 그래서 피하여 그냥 갔댑니다. 왜? 거기 보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다 보니까 죽기 직전에 신체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 보면 10장 30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다. 그랬더니 제사장은 피하여 갔고 레위인도 피하여 갔는데 어떻게 본 거예요? 불결하게 본 거라고. 부정스럽게 본 거라고.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스프랑크 디조마이.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이냐 아니면 정신이냐 이걸 따질 때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인생을 살 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형식도 지켜야 돼요. 이해나도 공감은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하나님 명령이 다 형식적인 명령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키다 보면 아하라고 깨닫게 되는 건데 깨달음이 있게 됐어요. 그럴 때 본질을 알고 있어 우리가. 그럼 어떤 때 형식을 깨고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될 때도 있죠. 불쌍하게 되는 거. 그게 불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만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웃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결국 우리 목적은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과 건강함.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 열두의 헬로증을 알았던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 시선에서는 헬로증을 알았던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불결한 여자잖아요. 불결하고. 부정스러운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불쌍하게 해주셨다고요. 그렇죠? 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교회의 과제가 뭐냐 하면 어떤 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현장에서 가르마다 잡힌 여인. 불쌍하게 하는 게 하나도 없죠. 저거 죄 지었다. 형식적인 거 아니에요. 가늠한 게 죄죠. 돌로 쳐 죽여야 되잖아요. 불결하게 보면 돌로 쳐 죽여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불쌍하게 해주셨잖아요. 너를 정지하는 자가 있느냐? 없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지금 죄를 어떤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거. 왜? 살리는 게 목적이니까. 건강과 생명이 목적이니까. 이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증을 알았던 여인도 마찬가지죠. 원래 예수님은 손에 옷 대면 안 되잖아요. 불결하니까. 그런데 거룩과 부정이 만났어요. 그랬더니 거룩이 이기잖아요. 참 이게 어려운 일인데.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거 만나면 전염이 돼요. 한번 보세요. 성도들끼리도 상태 안 좋은 성도 잠깐 만나면 같이 믿음이 다운되버려. 그럼 만나지 말라. 그것도 맞는 얘기죠. 부정한 사람 만나지 말라. 교회는 거룩한 교회. 깨끗한 교회니까 부정한 사람은 다 떨어뜨려놔야 돼. 그렇게 되면 교회가 유대주의자같이 돼버린다고요. 그렇죠. 더러운 이방인들은 다 사라져라. 우리만 깨끗하다. 깨끗해요. 회치란 무덤 같은 존재가 되는 거지. 답은 뭐에 있느냐. 혈액증을 알았던 여인의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 접촉하면 우리는 전염되고 우리는 다 무너져버려요.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손대니까 현류의 근원이 말라버렸죠. 예수님의 능력이 가서 그가 치유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게 그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만나게 만들어야 된다고. 우리끼리 만나서 뭐 하려고 하면 전염돼서 다 다운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현류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불교람을 이기고 거룩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만나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죄 많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회복됐습니다라고 하는 간증과 놀라움 때문에 감사하는 거고 결국은 예수님 손 대셔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더러움들, 예수님 만나야 거룩해지는 거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늘도 거룩한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질병의 근원이 말라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또 우리 삶 가운데 죄악과 아픔과 상처, 또 모든 악한 세력들이 예수님 손 대시면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죽음의 세력도 물러갑니다. 질병도 물러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거룩한 용도의 길을 추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자녀하겠습니다.